도전 때리만 하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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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열어야 돼. 열이 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안 된다고. 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어 몇 개만 주자. 그니까 그 결정점에서 10대로 이런 것 같은데 제가. 그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세워서. 커트를 세우지 않아 세워서 들어가야 돼. 저도 이제 가령 쉽게 해야 돼서. 상도 때가. 바로 인패하고 달려나갔는데 좋네요. 상도 때가 인패하고 달려나갔는데 좋네요. 상도 때가 인패하고 뭐. 이렇게 순하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순하게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걸리는 경우가 한 척 많네요.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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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런데. 찍어봐. 아니 아니. 그래야지만. 짧게 공. 뜬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때릴 때. 이렇게 들어. 열고 들어와서 다 덮여야 되는데. 자 다시 줘. 자. 어떻게. 제가 1등 안 해. 그냥 떴으니까. 일하다가 가는 거란 말이야. 열어서 덮어때려야 돼. 그래야지 아무리 낮은 뭐 해줘. 이렇게. 이렇게. 떴더라도. 나는 분명히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여러 들과가 맞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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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는. 이렇게 때리냐. 그냥 너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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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 lefte 너 이렇게 하고 일하잖아 그러다가 그냥 이것만 하려고 그러잖아 그냥 맞을 때 손 떼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까이 가란 말이야 그래 열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리란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 빼차게 가란 말이야 들고 그래 지금도 이렇게 들어갈지마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완전히 그래 지금도 아스트라 너리 쓰고 이루고 들어가서 그래 새것 때려 새것 때려 새것 그래 그래 평소 때쯤에서 이렇게 돌려줘 그럼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자세를 너무 쓰지 말은 말이야 슬레이신들 할 때는 자세가 낮아야 돼 이거는 안 돼 자 했어 이렇게 했는데 딱 떴어 그러면 들어가서 이렇게 낮추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야 돼 자세가 그래 그런데 여기서 서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잘못 때렸다는 날라갈 부분도 생긴단 말이야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돼 낮추고 낮추고 신형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그렇지 위에는 가까이 다면 여기서부터 하지 말고 여기 백색깍 할 때는 그렇죠 같이 같이 체방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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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 이렇게 세워둬 이게 포인트라 열어서 들어가는게 포인트인데 대부분은 뜨면은 이거 불러땡이려고 이렇게 일어내면서 들어가서 거기가 열려맞추고 맞으면서 올리는 그렇지 그리고 커트를 하다가 그렇게 뜨는 쪽이 똑같아 커트를 잠깐 트워둔 살짝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 세워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때려야되는데 뜨기만 하면 다 이럴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때려서 안들어가는건 아냐 들어가는 조건도 위로 올려치야돼 드라이브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의 해전에 따라서 너무 너무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 됩니다 깍끗이 이렇게 드라이브스 그런데 이거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확실하다 저런 거 다 맞추고 그래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열어때문에 이렇게 떴더라도 나는 분명히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열어둘다가 맞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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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